친구인 관광객, 욕허라고 많이들 하죠.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찾아올 정도로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욕허 공략을 위해서 국내 면세점 업체들이 수십억 원씩 비용을 들여가면서 한류 스타를 기용하고 있는데요. 이 면세점들의 이른바 스타 마케팅, 이게 흥행으로 직결될 수 있을까요?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배우 송중기. 얼마 전 끝난 드라마에서 신드롬을 몰고 올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광고와 행사 출연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역시 송중기를 모델로 잡기 위해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였고, 결국 다음 달 면세점 문을 여는 두산이 송중기와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계약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면세점 A급 모델류의 두 배 수준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천정부지로 솟은 송중기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업계 2위 신라면세점은 송중기의 상대역으로 출연했던 송혜교를 모델로 섭외하기 위해 물밑 접촉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면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는 광고 모델로 전지현과 지드래곤을 낙점해 한류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4년 배용준을 시작으로 김수현과 이민호, 박신혜, 엑소 등 한류 스타들을 잇따라 모델로 영입해온 롯데 면세점은 최근 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수 황치열까지 영입했습니다. 면세점들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까지 한류 스타들을 영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브랜드 유치나 상품 소싱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이들을 모델로 기용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객들을 오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품이나 다른 쪽에서 차별화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곤 있어요. 반면 스타 마케팅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규 면세점들이 명품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스타 마케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류 스타를 보고 면세점에 방문했다고 해도 상품이나 서비스 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해당 모델과 함께 브랜드 인지도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스타 마케팅을 해온 롯데 면세점 측은 노하우 없이 모델만 발탁한다고 해서 한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류 스타를 이용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류 스타 마케팅이 명품 브랜드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또 다른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